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홍입니다. 2-3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마법고양이 루이씨가 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average, 평균 평균적인 사람들의 믿음은 about themselves까지 그들 스스로의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믿는다의 주어의 의지가 목적까지 가는 제기대명사입니다. 실제 주어는 믿음이죠. 자 일반적인 사람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is 단수에요. 자 인제너를 일반적으로 자 플래터링은 원래 아첨화다 뜻인데 여기서는 의역해서 높이 평가 높이 평가한다. 좋다. 높이 평가를 한다. 스스로 아첨화니까 자 라지 매저리티 of the public the public에서 더가 들어갔으면서 여기서 public people이 됩니다. 그래서 복수동사 believe가 나와요. 자 여기서 majority는 대다수 자 많은 대다수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믿는데 자 대신 접속사고요. 자 일반적인 사람들이 more intelligent 똑똑 자 더 똑똑하다고 자 그리고 fair minded은 공평 자 공평하다고 자 그리고 better describer 더 잘 묘사하는 사람 묘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less prejudice pp로 써야되요. 이 사람들이 어떻다 덜 편견이 있는 덜 편견이 아니고 편견이죠 편견이 있어진다의 pp에요. 자 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자 this is as true of general public as 자 이것은 이라고 해석하면은 안되겠죠. 자 이것은 스스로 과대평가 자 스스로 과대평가 하는 것은 자 일반 사람의 이렇게 스스로 과대평가는 as true of general public as it is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professor 자 뭐뭐만큼 뭐뭐만 하죠. 그럼 대학교 학생들과 그들의 교수들만큼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러면 누구다? 대학교 학생들이나 교수들도 굉장히 스스로 과대평가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this도 마찬가지에요. this가 말하는 것은 이 과대평가에요. 이 과대평가의 set of beliefs 이 세트의 믿음들은 자 be known as 수거죠. 알려진 자 뭐뭐로서 알려지네요. 자 레이크 오브건 이라고 효과라고 알려졌어요. 자 그 다음 after은 여기서는 따라서 아 계속 이상하네요. 자 픽션으로 하는 가상의 자 공동체인데 인 더 스토리 이야기의 자 바이 게비슨 케일러 자 그래서 where은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되는게 관계 부사 컴마 찍었을까 and their로 바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의 뜻이에요. 자 모든 아이들은 어버브에요. 여기서 빈칸 높게 주의하세요. 자 평균 이상이라고 과대평가 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 픽션 소설 같은 데서 자 그 다음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again 다시 아 셀베이 조사죠. 자 조사인데 으 좀 쉬우고요. 자 조사인데 오브 하이스쿨 시니얼 시니얼은 졸업반 졸업반 자 고등학교 졸업반에서 미국의 이 조사가 동사는 발견했어요. 자 대첩속사고요. 자 70%의 사람들이겠죠. 70%의 사람들이 떴 생각했어. 그래서 또 대생약이죠. 이때 이 졸업하는 사람들이 헤드 가지고 있다고 어버브 위에요. 평균 이상의 리더십 지휘력이죠. 그리고 퀄리티에서는 질들 어 칠대 자 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오직 2%만이 믿었는데 그들이 빌로우라고 보면은 평균 아래라고 그러니까 뭐야 98%는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대학교 교수들은 자 94%를 생각했는데 그들이 배럴 더 낫다고 자 배럴 애써요. 그들의 직업에 직업이란 말은 교수질이겠죠. 자 댄 그들의 일반적인 칼리그는 동료들 동료들보다 그래서 답은 대부분의 사람들 자신을 실제 이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게 아주 평이한 주제입니다. 얘는 쉽죠. 밑으로 내려가보시면 특히 남자들이 굉장히 심한데 얼굴 보고 아유 너무 잘생겼지 이런식으로 가리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것을 자 우리 소재 비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평균 이상으로 평가하는 성향이 있다.